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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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전k 매콤달콤달콤 물론 이건 치즈소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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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삭바삭 고추냄새가 잘 어울렸는데 제가 너무 좋았던่ 치즈 아이스크림 치킨에 찍어서 먹어볼게요. 마요네즈 아삭아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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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삭함은 정말 맛있어요 저는 바삭함이 정말 맛있어요 이건 바삭함이 너무 좋아요 바삭함은 너무 좋아요 닭다리 이리째는 다진마늘가루 질뽕 단백질 땡굴 잘 섞어 굴베 먹방 땡굴로 먹방 마늘은 매운맛이에요 이건 매콤하고 매콤하고 매콤해요 매콤하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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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매콤해요 마늘에 올려서 매콤할 때까지 먹은 시간은 더 맛있네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